네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서구화된 질병들로 고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남자들은 전립선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 한국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은 여성들 유방암이 그렇게 많대 제가 처음 요양병원을 할 때만 해도 유방암 환자를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구화 질병들이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갑자기 우리 유전자들이 미국 사람들을 유전자로 바뀐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한 3, 40년 전보다 분명히 많이 바뀐 생활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서구화된 음식을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생활습관 질환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먹었어요 도대체 식이요법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만 또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암 이런 서구화된 질병들이 많아질까 제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칼로리 과잉 섭취가 문제다 예전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웬만하면 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칼로리가 결핍돼서 문제였지 이게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또 식사도 많이 드십시오 인사가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병 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는 잘못된 식이요법이 첫 번째 분명히 많이 변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또 먹기는 잔뜩 먹는데 음식을 먹었으면 얘가 밥풀떼기가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요 피가 되든 살이 되든 에너지가 되든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량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의 식사를 분석을 해보면 아주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칼로리로는 엄청나게 먹는데 이 영양소 종류로 보면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먹은 그 음식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영양소는 절대적으로 결핍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칼로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도 언젠가 또 써먹어줄지 모르겠지 하고 지방으로 바뀌어서 아랫배에다가 싸놓는 거예요 그 지방이 혈액순환도 걸지적거리게 만들지 염증을 또 그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혈관을 막아버리지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서구화 질병들이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서 찾아온 질병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면 어떤 식이요법이 필요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는 칼로리를 너무 과잉 섭취해서 찾아온 질병들이 대부분이니까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될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무조건 안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양소는 결핍돼서 찾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식이요법은 영양소를 다양하게 보충해주면 이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최고의 식이요법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만 알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수많은 식이요법들이 돌아다니지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나를 살려줄 길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여러 가지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면 칼로리가 과잉 섭취의 됨으로 인해서 찾아온 질병들이 많으니까 해답은 칼로리 제한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질병이 치료되느냐 현대의학은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놀랍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그것이 최고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으로 인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오토파지 식이요법이 이 모든 질병을 금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과연 그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놀랍게 여기 보면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예전에는 병원균이 우리 몸의 세포를 뜯어먹고 염증을 만들어서 질병이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병원균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먹어버리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토파지 자가포식 자기가 자기 것을 뜯어먹는데 이때는 필요 없는 것만 뜯어먹으면서 질병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오토파지를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국제적인 저널에 발표한 것은 1963년입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했지만은 그리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최초의 논문이 발표가 되고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지 못했었을 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한동안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가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몇 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가 하고 보니까 자그마치 7만 8,040건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어요 오토파지는 제 개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지금까지 치료가 되지 않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가 아닌 공과대 교수인 일본의 동경 공과대 교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정말 40년 동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주제를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모든 세포 속에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또 오토파지 유전자도 한 20여 개 이상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적인 차원까지 오토파지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발견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의학자들이 볼 때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 예를 들면 보통 2000kcal를 우리가 하루 쓰는데 칼로리 절제를 하는 거예요 한 500kcal만 먹으면 몇 kcal가 부족해요? 1500kcal가 부족한데 세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1500kcal를 내 몸에서 쓸데없는 암세포를 뜯어 태우고 쓸데없는 염증세포를 뜯어 태우고 쓸데없는 쓰레기 찌꺼기들을 뜯어 태우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토파지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서 싹 내 몸에 쓸데없는 것들만 뜯어먹는 현상을 규명한 거예요 이분은 공과대 교수이지만 의사들이 이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칼을 대지 않은 수술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것도 내 몸은 1도 건드리지 않고 쓰레기들만 뜯어먹으니 자동차 속에 있는 쓰레기 뜯어서 보링을 하면 새 차가 되는 것처럼 새 몸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 기가 막힌 발견이다 의사들이 받는 최고의 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모든 의사들을 물리치고 요시노리 교수에게 2016년도에 노벨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입수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아 그러면 오토파지 시스템 말 안에도 있으니까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오토파지 청소기 스위치를 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논문에서 오토파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칼로리 절제식을 할 때 켜진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부족할 때만 내 몸의 쓰레기를 뜯어 먹기 위해서 얘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칼로리 절제식을 하면 이제 내 몸에 있는 오토파지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동청소기를 딱 나타나게 하고 스위치를 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토파지는 내 몸에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 속으로 싹 흡수해가지고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든지 아니면 쓸모있는 것은 그 다음 새로운 세포 만드는 재료로 쓰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증을 제일 먼저 뜯어 먹습니다 염증도 단백질이거든요 두 번째 뭔가 물이 찼어 복수가 찼어 그것도 생수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또 뜯어 먹으니까 복수 부종 기가 막히게 줄어드는 것을 여기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부풀어 올라왔고 약으로도 말릴 수 없었던 그런 큰 부종도 놀랍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봐요 또 제대로 된 세포가 아닌 암세포를 뜯어 먹는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에 오토파고르라고 하는 청소기가 딱 나타나요 마치 걸레처럼 단백질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걸레질 해보셨죠? 쓰레기를 싹 모아요 세포 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만 걸레질 하듯이 싹 모으니까 드디어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쓰레기 염증 뭐 이런 것들을 싹 모으다 보니까 걸레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럼 우린 걸레를 바꿔야 될 텐데 이야 조물주께서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가 늘어나면 이 걸레가 자동으로 커져 또 자동 청소기입니다 점점 커져 얘가 그래서 다 모았다 그러면 마지막 이 쓰레기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폭사하는 게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1차원적으로만 싸는 것이 아니고 이 청소기는 360도로 폭사 비닐봉지 속에 퐁당 들어가도록 싸버려요 그렇게 쓰레기봉지에 넣었다고 해서 청소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대문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쓰레기봉지 속에 쓰레기를 다 모아놓으면 쓰레기차가 찾아옵니다 리소솜이라고 하는 쓰레기차가 찾아와서 어 이 집 쓰레기 많이 나왔네 하고 딱 껴안는다는 거예요 껴안고서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쓰레기봉지를 리소솜이 딱 구멍을 내가지고 딥키스를 해 리소솜에서 리소솜 효소를 쓰레기봉지 속으로 후 하고 불어넣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가 완전히 분해가 돼요 호름도 분해되면 단백질이거든요 거기에 칼슘도 있을 수 있고 철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 분해가 되고 나면 그 분해된 영양소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야 너 철분 너는 적혈구 만드는데 다시 쓸 수 있겠는데 재활용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하고서 의사들이 보니까 이것은 우리 몸에 쓰레기, 독소, 염증, 암세포만 뜯어먹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다 이 스위치를 적절하게 켜줄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 잘라내고 지지고 항암제로 죽이는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는 제3의 치료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자세히 보면서 2016년도에 오토팟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들었지만 똑같은 원리로 밥을 며칠 안 먹고 녹즘만 마신다든지 과일만 며칠 먹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칼로리를 좀 줄여서 수많은 환자들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적어도 오토팟이 노벨상 받기 전에 한 2,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해오던 것이니까 단어만 그냥 남들이 쓰는 단어로 바꿨을 뿐이지 아 과학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질병이 치료되는구나 설명이 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거 일리 있다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인 김병욱 교수도 혈액암, 림프암 사기 말입니다 여기 가슴 쪽에 20군데 이상 번졌어요 여기는 탁구 꽁만 한 게 보일 정도로 폭 나왔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에서도 이건 뭐 수술이 안 되고 항암 치료밖에 없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원리를 제가 한 5분 설명을 했는데 나 그럼 이거 할래 하고 와서 이 친구는 밥을 안 먹고 77일을 연장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래서 이거 노벨상을 뒤로 준 게 아니고 제대로 준 거구나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문제는 칼로리 과잉 섭취하면서 비만을 비롯해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절제하면은 당연히 치료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원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임상적으로도 해봤더니 놀랍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학자들이 진짠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으로 그 몇만 건의 논문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동물 실험이에요 그 7만 건의 논문들이 아무리 쥐 가지고 개 가지고 해봐도 강아지는 오토파지 강의를 안 하는데도 어떡해요 아프면 굶어 얘들은 강의 안 들어도 자기가 알아서 해 또 실험을 해봐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사람 치료용으로 써야 되겠다 많은 의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쥐는 그냥 안 주면 낫는데 사람은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이해가 돼도 아무리 치료 될 것 같아도 배고프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논문이 제대로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투에 대해서는 논문 나오기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백투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했어요 누구든지 지금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은 130일인가 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체중 빠지는 것도 독소 어느 정도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줄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는 이 오토파지 방법을 연구해서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96세 할아버지도 하고 92세 할머니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92세 할머니는 어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집에서 밥 먹어도 요거 영양소보다 더 많이 먹지도 못했죠 어떤 사람은 요거 먹는 게 더 칼로리도 많은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백투에 대해서는 이 오토파지를 하는 방법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의사들 중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생명과학과 교수인 장수연구소 소장인 볼터 디롱고 박사님이 아 오토파지가 일리는 있는데 이게 배가 고파서 안 하려고 그러니 문제는 오토파지 스위치만 켜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주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 최초의 논문이 언제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2016년도경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016년도경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 여기 Advances in Nutrition 2019년 11월 달에 발표된 연구견과를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칼로리 안 먹으면 단식이죠 아무리 좋아도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단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식은 아닌데 거의 단식 비슷한 식사 이름을 잘 붙였어요 Fasting Mimicking Diet Fasting, 단식하는, 미미킹, 흉내내는 다이어트 단식 모방식사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먹기는 먹어 그러나 오토파지 스위치 켜줄 정도로만 먹는 그 아주 지혜로운 단식 모방식단을 이제 개발을 해서 사람에게 했더니 할만하다 그러고 놀랍게 여러 종류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논문을 보면 단식, 칼로리 제한 식사 요법 그 당뇨병이나 또 특별히 노화 관련 질병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양을 먹는데 옛날처럼 에너지는 많이 안 나오죠 나머지는 쓰레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팔도 잘 안 움직이고 허리도 펴지지 않고 별의별 노화성 질병이 생기는데 병원 가도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어떡하느냐 나이 들어서 안 보이는 걸 내는데 어떡하느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식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놀랍게 치료 효과가 있는데 사람 대상으로는 폐가 고파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혜롭게 조금 먹으면서 칼로리를 줄이는 단식 모방 식사를 했더니 사람도 할 만하다 그러고 치료 효과도 놀랍다 그렇게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분은 여러 가지 식사를 다 먹으면 배가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칼로리가 너무 많으니까 지혜롭게 여러 식사들 중에서 좀 빼버리고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만 모아가지고 많은 효소 식품을 만들어서 칼로리는 분명히 적어요 그런데 영양소는 옛날보다 더 많아 그런 이제 방법으로 여러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니 전 세계 의학자들이 우리 질병도 그걸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걸 사다가 학파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많은 치료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논문을 패스팅 리미킹 다이어트로 들어가 보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패스팅 리미킹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닥터 딜 롱고 박사님보다도 120년 전에 제가 엊그제 얘기했죠 음식물에 관한 건면 그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12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에 정확하게 패스팅 리미킹 다이어트라고 한 단어는 안 썼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도움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 말씀을 읽고 이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자 금식하면 얼핏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물은 먹어요 그러면서도 금식이라고 그래 말 그대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금할 금자 먹을 식자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보통 먹는 음식을 안 먹고 물은 먹어도 금식이라고 해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는데 포도 주스만 마셔도 포도 금식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음식물에 관한 건면을 120년 전에 기록해 주신 그분은 금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률을 금하고 에덴 농산에서 포함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짜릿하다 그 이유로 죽을 줄 알면서도 먹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자극성 음식률은 금해라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또 두 번째는 건강에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단순한 음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음식물에 관한 건면을 보니까 해답이 나와서는 30년 전부터 이걸 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을 하고 한 끼도 금식이죠 두 끼도 금식이죠 그러면 많은 걸 먹고 막 그냥 다 소화도 안 되고 그 소화 안 된 게 찌꺼기로 쌓여서 질병이 생기는데 가끔 한 끼 내지 두 끼만 금식을 해도 그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놀랍게 과로한 소화기관이 휴식을 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때로는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며칠간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밥을 먹으면 다섯 시간이나 걸려야 소화가 끝나요 과일만 먹으면 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남아도는 그 에너지로 소화시킬 때 사용하던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끼 두 끼도 있고 며칠도 있고 세 번째는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무슨 뜻이에요? 회생? 죽을 목숨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일짜리 짧게 금식을 하고 그 다음 알맞는 단순한 식사를 할 때에 자체 자연 치유력이 되살아나면서 죽을 목숨이 살아난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때로는 한두 달 동안 식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절제하면서 생활을 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자세히 자세히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전 제가 먼저 해봅니다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했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50% 이상이 반백이었는데 한 달 만에 검정머리로 싹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했더니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비결 요 뭔가 먹기는 먹는데 칼로리는 줄이고 그 영양소들이 부족한 것들은 여기저기서 다 뽑아가지고 먹는 지혜로운 식이요법을 하게 될 때에 이 몸에 있는 독소가 다 청소되면서 보링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주제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이처 리뷰스라고 하는 몰레큘러라고 하는 이 저널에서 2020년 3월 달에 놀라운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칼로리를 조금 이렇게 줄여서 먹는 식이요법을 했더니 나이가 들면 세포가 늙죠 그런데 늙은 세포에서 쓰레기 싹 청소해주고 보링이 되면 세차가 되겠죠 여기 과학적인 논문에서 쓰기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노인들이 요걸 했더니 회춘이 된다 안 늙는 게 아니고 젊어진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로 합니다 자 그 논문에 있는 그림 하나를 좀 보면요 백퇴대에서 하는 것처럼 칼로리를 조금 제한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화시키고 남는 에너지가 세포를 청소해주고 젊어지게 해준다는 것인데 두 가지의 변화가 유전자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DNA에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짜리가 붙어 있는 메틸기가 털커덕 하고 달라붙으면 그 부분에 이 유전자는 유전자는 스위치가 꺼지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칼로리 제한식 오토파지 식사를 했더니 어떤 유전자 DNA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유전자가 꺼지는데 어떤 유전자에 달라붙었는가 이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노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유전자 때문에 늙는 건데 늙는 유전자 스위치를 꺼줘 안 늙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유전자 실타래에 아세톤 아세틸기가 딱 달라붙으면 반대로 유전자가 실타래에서 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토파지 식사를 했더니 어떤 실타래에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에 이 아세틸기가 달라붙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서트윈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이게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노화 유전자는 스위치가 꺼져서 안 늙고 한쪽으로는 장수 유전자에서 잠자고 있던 친구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오래 살게 해주면서 여기 시계로 그려놨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거꾸로 돌아가더래 80세에서 70세로 돌아가더래 이런 놀라운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 시에나 자동차를 미국 가는 날 딱 사가지고 10년 탄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막 그냥 덜커덩거리지 막 소리 들리지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 이 차를 한 10년이면 수명이 다 되나 보다 그러다가 엊그제 우리 권용소와 합의 왔었잖아요 그 친구를 제가 같은 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이유에 똑같은 차를 같은 날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 차는 새 차야 아직도 그래서 그냥 버리기는 괜히 아까운 것 같아서 자동차 엔진을 뜯어봤더니 그냥 싹 까맣게 찌꺼기 쓰레기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싹 청소해 주는 보링을 했더니 새 차처럼 회춘이 되더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 질병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강희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92세인데 뭐 하여튼 무슨 원인인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업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승용차를 가지고 옛날에 같이 있던 그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하루만 좀 시간 내줘서 내 차 운전하고 여기 설악산까지 한 번만 좀 데려다줘라 유튜브를 들어보니 내가 이거 꼭 하고 싶다 저쪽 건물이 있을 때 왔는데 그 중간문에 딱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1층 방에까지 들어가는데 네 사람의 청년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방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될 정도로 전혀 못 움직여요 그런데 오토파지 식사를 한 겁니다 딱 일주일 만에 어딘진 모르지만 쓰레기 다 뜯어 먹었겠죠 일주일 만에 놀랍게 지팡이도 없이 앞자리까지 걸어나와서 간증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적으로 증명된 오토파지 식사 칼로리를 좀 제한해 봐라 그러나 무조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또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가 같이 통합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속에 있는 독소가 축적되면 질병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굶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독소가 빠져나가야 돼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되고 그런데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 독소를 버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토파지만 가지고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양을 결핍됐기 때문에 이 병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 영양을 보충해 주는 디톡스 식이요법을 해주자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만병은 일독이다 만병의 원인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50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독소를 버려주면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독소를 버려주는 것을 영어로는 디 버려준다라고 하는 접부에다가 탁시피케이션 약자로는 톡스 독소 합해서 디톡스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버려준다 그래서 해독하기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내 몸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버려주는 메커니즘은 뭘까 제가 계속 연구 논문을 중간권은 많이 나오는데 최초의 누가 이걸 찾아냈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1947년도에 첫 번째 논문이 등장을 합니다 1932년에 첫 번째 논문이 등장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 디톡스 학이 발표가 된 것은 1947년도였어요 그리고 2023년도까지 이것도 4만 9,053건이나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해 주는 장기는 어떤 장기일까요? 간이죠 그래서 간이 어떻게 해독을 해 주는지 여기 논문을 보니까 이미 1947년도에 R.T. 윌리엄스 박사가 간에서 어떻게 독소를 해독해 주는지 메커니즘을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그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많은 논문이 발표됐지만 간 해독 1단계, 간 해독 2단계를 거쳐서 모든 독소가 해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논문을 이미 어떻게 어떻게 찾았어요 옛날 거라 없어요 그래서 몇 단계 거쳐 가지고 찾았는데 이 윌리엄스 박사가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교수였는데 1947년도에 디타시피케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서 여기 오른쪽 복잡한 도표가 있죠 해독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단계마다 어떤 영양소에 도움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제가 전체로 강의한 건 유튜브로 올라가 있고 이 시간에는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원리를 설명을 드려봅니다 우리 몸 속에 독소가 돌아다니면 질병이 생겨요 모든 독소는 해독해 주세요 하고 해독의 단계 간으로 끌고 옵니다 그럼 독소는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 얘는 문제가 안 돼 물에 녹으니까 땀으로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독소가 어떤 장기 기름층 속에 딱 달라붙으면 찰떡이 돼 가지고 안 나가요 물만 마시면 나갈 줄 아는데 근육만 빠지지 얘는 끄떡도 안 해 물하고 기름 따로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간해독 1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수많은 종류의 독소가 약을 많이 먹은 사람도 일종의 독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발표한 메커니즘을 보면 드디어 해독 1단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 뽀따리를 푸는데 저절로 풀어질 일은 없고 이 기름 뽀따리를 풀어주는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트 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 효소 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가 없으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얘를 먹어주면 지금이라도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뽀따리가 부시락 부시락 풀어지면서 드디어 독소가 뿅 하고 나온다는 게 1단계 해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때 이 기름 뽀따리가 부시락 부시락 풀어지면서 많은 먼지가 나온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만병의 근원이 드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 독소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디톡스하다가 병이 더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금씩 하다 몸 더 나빠졌다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백 투 에덴에서는 아 2단계에서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걸 나오자마자 잡아먹는 항산화제를 꼭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수용성 독소가 드디어 나왔는데 기름 뽀따리 속에 쌓여 있을 때보다도 얘가 벌거벗고 나오면 독성이 더 강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풀어진 물에 녹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이렇게 몸속에 아직 돌아다니면 머릿속을 지나갈 땐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위장에 독소가 있어서 이걸 막 녹여가지고 뜯어내는 과정에서 거기가 더 아플 수 있어요 옛날에 아팠는데 대충 덮어놓고 묵적지근하게 지나갔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가시 뺀다고 빼다 보니까 더 아파 옛날에 아팠던 몸들이 이런 명현현상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수용성 독소를 빨리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윌리엄스 박사의 연구 결과는 저절로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는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이 수용성 독소를 수갑을 채우는 영양소를 대부분 안 먹어요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풀어줬는데 도로 달라붙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2단계 해독에 영양소가 있으면 드디어 포승줄로 묶여지고 끌고서 림프관이나 혈관까지만 올려놓으면 물에 녹는 영양소니까 물을 타고 돌다가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나가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까지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를 같이 연구를 해서 통합을 해보니까 이 1단계 2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1단계 해독에서 기름 보따리를 풀어줄 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1, B2, B3 많지 않습니까 그 복합체들이 있어야 되고 글루타치온, 또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이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시스템이 있어도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독소는 계속 남아서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초에 대해서는 이 영양소가 어떤 식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수많은 논문을 찾아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속에서 이걸 뽑아서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이것을 무력화시켜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걸 또 먹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항산화제로는 시스테인, 메티온인,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다 먹으면 칼로리가 또 넘쳐서 안 되니까 칼로리를 줄이면서 이건 옛날보다 더 많이 있는 식이요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 영양소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발표가 돼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크론산, 아세칠기, 메틸기, 설파, 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게 또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음식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지? 어떻게 해야 얘들이 합성이 되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영양소를 먹어가면서 이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독소가 몸속에 쌓여서 찾아온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식사는 한국 식사가 최고입니다 정말 한국 식사를 치료를 위해서 따라갈 식사가 전 세계 없어요 그래서 이 닥터 딜 롱고는 미국식 식사에서 찾았지만 저는 한국식 식재료 100여 가지 종류 중에서 지금 얘기한 영양소가 베스트인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싹 발효로 걸러내고 그래서 칼로리는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게 좀 줄어들게 하면서 영양소는 뷔페 식당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보다도 적어도 10배 이상 더 이 디톡스할 때 필요한 영양소는 많도록 해가지고 이걸 짧게는 하루에 한 끼 또 때로는 하루, 때로는 사일, 때로는 또 견딜 수 있으면 한 달도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무리가 되지 않게 하는데 놀라운 효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국 칭다오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한 5시간 차로 이제 띵첸쿠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가 다 거의 끊어질 정도로 막혀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스탠트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은 평지도 90미터만 걸으면 다리에 피를 공급 못해 줘서 주저앉아요 계단은 뭐 여기 아파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에게 이 오토파지와 디톡스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딱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일 만에 그 칭다오에 노산이라고 하는 아주 험준한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이분은 못 간대 자기는 뭐 평지도 못 걷는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내가 옆에서 당신 가는 데까지만 갈 테니까 가는 데까지만 가자 그러고서는 출발을 했는데 2키로를 걷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가슴에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끝나고 왔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한 달 만에 이 방법으로 15키로 체중이 빠졌어요 독소만 빠진 겁니다 지방만 빠지고 그러고서는 평지를 100미터도 걷지 못하던 분이 아침마다 달리기를 해서 매일 아침 6키로를 달려도 가슴이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 왔습니다 여러분 식이요법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질병들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바꿔서 먹느냐 식이요법을 요약하면 첫째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으니 무슨 식이요법을 하자는 거예요? 칼로리를 좀 적게 먹자 그러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쓸데없는 독소와 염증들을 싹 먹어 치워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칼로리는 많이 먹지만 햄버거 하나 먹으니 거기 영양소 종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영양, 밀양 영양소 결피부로 인해서 독소를 청소해 주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이 질병들이 찾아왔으니 그 부족했었던 영양소들을 더 먹자 그거는 디톡스 음식을 먹어주면서 하면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는 약간 줄여줘서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고 그리고 독소를 버려주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속에서 발효기법으로 뽑아내가지고 먹어주면 그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거 부족하다고 여기 쌓여있던 독소들이 녹아가지고 나와 버려지니까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합적으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시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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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